여러분은 돈을 왜 버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벌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즐거운 얘기하고 뭐 그러다 화가 나면 약간 씹기도 하고 이런 재미로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음식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 회식 문화가 되살아나는 거 보면 그런데 이런 음식에도 특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재료와 방식으로 만드는 음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특허도 최근 들어서 등록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특허발전소 특허청의 하혜경 특허심사관과 함께 음식 특허 관련된 얘기들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특허 관련해서 음식이 거론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최근 들어서 그 포항의 덕죽 얘기 그 사건으로서 아 음식 특허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정도 깨달았는데 음식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리방법이나 조리방법을 통해 제조된 음식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이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리법 이게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면 특허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덕죽 가장 최근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누구도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방송이나 언론에서 등장한 연예인들이 알려주는 레시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음식 조리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방송에 알려졌다고 해서 꼭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출원 전에 비슷한 조리법이 인터넷이나 방송에 알려지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긴 한데요. 단 조리법을 개발한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공지 예외 주장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개 후에 단 공개 후 1년 이내에는 특허 출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덕죽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게 사장님이 그 방송하고서 한 2주 있다가 등록을 하셨는데 방송 바로 다음 날에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이 등록을 해서 분쟁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레시피를 공개를 하고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대부분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포항 덕죽 사례처럼 다른 사람이 낼름 등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덕죽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 지금 특허는 아니고 상표 출원 얘기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한 조리법을 타인이 무단으로 공개했어도 본인이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에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가 됐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 상표 등록하고 특허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표는 일종의 저희가 생각하는 표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허는 실체적인 덕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음식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특허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 개가 다른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허받은 음식이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매년 한 천여 건 정도 조리법 특허가 출원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200에서 300건 정도가 매년 등록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라는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삼계탕으로 검색해도 등록된 특허가 한 300건 정도 나옵니다. 아니 삼계탕 특허가 300개나 된다고요? 네. 삼계탕은 그냥 닭의 그 뱃속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묶어서 삶는다 끝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300개나 될까?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요. 요즘 간편 조리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삼계탕 재료들을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블록 형태로 만들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삼계탕 제조 방법도 있고요. 아 인스턴트 삼계탕. 네. 그런 형태도 있고 예전에 전복하고 삼계탕은 모두 보양식의 대명사잖아요. 이거 전복 들어가면 단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전복죽 조리비법하고 삼계탕 조리비법을 혼합해서 영양을 강화시킨 전복삼계탕도 특허를 예전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전복삼계탕 이거 전국에 모든 삼계탕집에 다 있을 텐데 삼 추가 뭐 이런 것도 아 이게 다 특허 대상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삼계탕은 그렇다 치고요. 기존 음식하고 조금 다르게 색다른 조리법 때문에 특허를 받았다.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라이스버거 제조 방법일 것 같은데요. 아 밥버거. 네. 맞아요. 2001년도에 특허 출원된 건데 엘사에서 만든 햄버거로 김치볶음밥을 빵 형태로 만들고 그 사이에 패티를 넣어서 만든 조리법으로 그 당시에 아마 독특한 버거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밥버거 브랜드가 별도로 출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김치라이스버거 그래요.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재미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새로운 형태는 아니지만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등록된 사례들도 많은데요.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 컵밥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그리고 식용 곤충이 함유된 간장과 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용 곤충이요? 네. 식용 곤충은 단백질하고 무기질 함량이 높아서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재료잖아요. 그런데 아직 대중적으로는 낯설고 좀 거부감이 있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식용 곤충을 거부감 없이 섭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식품 가공 기순들을 접목한 것들이 많이 출원되었습니다. 몸에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형태를 인식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들어있는 줄 모르게 하는군요. 이거 애기들 이유식 먹이는 방법과 비슷한데 카페에서 디저트 중에 특이한 게 많다. 이쪽 특허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발효를 통해서 카페인 함량을 낮춘 커피도 있고요. 헛개나무나 홍삼 같은 이런 기능성 성분이 첨가된 커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는 물을 부었을 때 거품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면서 거품이 오래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조 방법들도 등록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인스턴트 커피는 원래 물에 사르르 녹잖아요. 그 위에 에스프레소 뽑았을 때 같은 크레마가 안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생기게끔 하는 기술이 있다. 이거 재밌네요. 커피에 가스를 주입해서 네. 맞습니다. 가스를 머금게 해서 이게 되는군요. 디저트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디저트 중에는 커피 콩 모양의 빵 아마 한 번씩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박는 가면 아마 하나씩 사오시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특허를 받았고 그다음에 수박 모양 떡 케이크 출원됐고 흑임자와 초코가 들어간 떡 이런 것도 출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전의 상징인데 한 제과점의 튀김소보로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전복빵이라든지 작두콩, 젤라토, 아이스크림들도 특허 출원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음식이라는 게 저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들이나 방법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접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음식 특허를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는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조리방법을 포함한 모든 발명에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신규성하고 진보성인데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음식으로 신규성이 있거나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라도 기존하고 좀 차별화된 조리법으로 그 진보성이 인정이 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개발한 조리법을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특허와 영업비밀 두 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허를 내면 조리법이 공개가 되지만 대신 20년간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보호는 가능하지만 비밀을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대표적인 얘가 이제 C브랜드의 콜라인데요. 제조방법이 무려 100년이 넘게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콜라를 따라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맛을 낼 수 있는 그 비법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허를 안 내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제품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야겠군요. 자, 다양한 특허의 세계 오늘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의 하이경 심상환이었습니다.